아니 등을 붙여야 돼. 아니 이거 밀었는데 왜 못 밀어 오늘? 오늘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고장님이. 결제 날입니다. 영식이 오늘 꼭 이해해가지고 운동증을. 지난주까지만 자신 있었거든요? 근데 이름도 조금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. 민경 민경 왜 이래 오늘? 몸이 안 좋아 지금. 안 돼 안 돼. 영식이 형 컨디션 좋아요? 최상의 컨디션이지. 일단 종목이 저희가 세 종목이었잖아요. 거기에 플러스 해서. 두 개. 노. 그럼 다섯 개 해야 되는 거야? 컨디션이 안 좋아. 컨디션이 안 좋아? 컨디션이 안 좋게 해.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섯 개 빨리 하자고요. 나 미치겠다. 내가 얘기했지. 똑똑한 사람이라고. 또 속은 기분이야. 그냥 해 그냥. 할 건데. 할 건데 열받아서 그러지. 아니야. 다 짜고 치지 나는 지금. 이런 시합은 다 이길 수 있어. 엄청 쉬운 남자라고. 오케이. 첫 번째 시합은 뭘로 해요? 해머 프레스. 상처잖아. 나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. 아니 이게 이긴다니까. 이겨? 이긴다니까. 반전이 믿고 갑니다. 가요. 첫 번째 종목. 해머 테스트 프레스. 세 개씩 뽑고 갈게요. 원팟만 유식으로 꽂은 거예요. 형식이 형 먼저 할래요. 자 시작. 오. 깔끔한데? 그냥 밀면 돼 그냥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힘 빼지 말고 오케이.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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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잘했어. 35, 35. 자 시작 시작. 아! 자 시작 시작. 뭐야, 뭐야. 밀었어, 밀었어. 이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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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. 아, 열받는다. 이거 밀면 되잖아. 아직 지지는 않았어. 자 시작. 오케이 오케이. 아, 쎄쎄. 아, 하세요. 아, 불쌍해. 진짜. 나 욕했지? 뭐 할 거 있는 애가 어떻게 이거 그래. 그럼. 40, 40, 80. 깨라깨라. 진짜로 해, 진짜로 해요. 진짜로 해요. 진짜로 해요. 83만 보다 힘들어요. 세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. 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 번. 띠리리리리. 띠리리리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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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리리리.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? 이겼어, 이겼어. 아, 나 영식이. 왜 웃어. 딴 데 보면 안 돼요? 아, 진짜 영식이 형도 비키라 그래요. 진정해, 진정해. 진정해, 아니야, 괜찮아, 진정해. 띠리리리리리. 띠리리리리. 띠리리리리리. 띠리리리리리. 아, 등을 붙여야 돼. 아, 있어봐. 등을 있어봐. 왜 이래,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처음에 잘못 걸어놨네. 그래서 이거 하지 마자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. 아니, 이거 밀었는데 왜 못 밀어, 오늘. 오늘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어? 나도 마음에 안 들어, 오늘 관장님이. 대회때 그걸 밀어야 될 거 아니야, 대회때를. 왜 난 진짜. 아, 진짜 속상해서. 배가 너무 안 차서 우리 물이라도 채우고 빨리 가서 가자. 근데 그때 했어? 했다니까. 그거는 하면 안 되지, 오늘은? 기운이 없어서 그래, 지금. 빨리 물 먹어, 빨리 물. 야, 경문아. 컵이 두 장만 사와라. 빨리 먹어. 영식이 형, 주지 마. 우리끼리. 됐어, 소콜렛. 뭐야. 가끔 먹어. 뭐예요, 섞어 먹어요? 저기도 맛있겠네. 쓴 거 말고 단 거 줘요. 난 왜 쓴 거 줘. 우리가 쓴 맛을 보고 있네, 영식아. 진짜. 아, 영식이 형. 아, 진짜. 그렇지, 눈 뜨지 마, 눈 뜨지 마. 아, 안 돼. 미애. 가자, 가자. 안 돼. 이번엔 무슨 목? 두 번째 종목은 복불복으로. 저는 관장님의 기운을 믿겠습니다. 다음 저희가 대결할 종목은요. 인클라인 프레스 머신입니다. 이글라인 머신이 두 개가 있어요. 해머 머신이 있고 블록 머신이 있어요. 블록 머신이요. 블록으로? 블록은 뭔데? 블록은 뭔데? 이게 블록이야! 30으로 먼저 갈게요. 30으로, 30. 벌써 기합 좀. 하나, 둘, 셋. 아, 왜 이렇게 가벼워요? 말도 한 개 가벼운데? 네. 여기, 여기.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? 망했네, 오늘. 아, 오늘 진짜 망한 것 같아. 어떡해. 야, 나와. 야, 나와. 왜 그래? 아드레날린이, 그냥. 오케이, 바로 내려. 힘 치지 말고. 나야지. 50할게요, 50. 50이야? 50. 나도 하나도 안 힘들어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아, 이제 조금 힘이 들어오네, 이제. 발을 내리는 게 힘을 더 쓸 수 있어요. 바로 내려, 바로 내려. 그렇지. 바로 내려, 바로 내려. 그렇지. 바로 내려, 바로 내려. 그렇지. 너 하나도 안 힘들어네. 나 하나도 안 힘들어. 그럼. 50, 55. 고! 누르지 마. 시작, 시작. 아, 기대지 마세요. 아, 여기 뭐 하더라고요. 아, 실패, 실패. 아, 실패, 실패. 숨을 너무 크게 쉬었어. 50. 실패, 실패. 할 수 있어. 자, 합니다. 아, 했어요. 시작. 시작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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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60. 6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? 보통 남자들에서 이긴 힘든 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네. 60 실패, 60 실패. 그때 어깨에 힘은 더 셨잖아, 우리가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파이팅! 파이팅. 이기는 거야. 이기는 거야. 이기는 거야. 아, 나 진짜 오늘 거니신이 아닌가 봐. 다 이겼는데. 조금은 펴주면 끝이었는데. 여기 떨대. 난 봐서 눈을 봤어. 다시 할래요? 아니, 아니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. 먹을 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딱 나. 진짜 밥 좀 먹고 할까? 밥 안 먹었어? 밥 먹고 다니라 그랬잖아. 누가 밥 안 먹고 다니려고 운동하는데. 뭐? 하나, 둘, 셋. 김민경, 정신 차려. 정신 차려야 돼. 구호이죠. 화이팅,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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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65. 그냥 동점에서 엄추자. 아, 진짜 왜 저를 거야, 진짜? 하나둘 셋만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니, 이게 말 맞춰서 해야죠. 하나, 둘, 셋. 아, 그럼 60으로 똑같으니까 무슨 무릎 끊는 거야. 그래, 그러자. 그래, 원인데. 난 60 안 될 것 같아. 60으로 동작. 야, 예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막상막탑니다, 지금 민경 씨. 아, 나 진짜. 자, 레그 익스텐션. 35kg, 35kg. 그만. 오케이, 성공. 이거는 거뜬히 해, 그냥. 1도 아니다. 바로 60으로 갈게요, 바로 60. 오케이. 마지막 75. 이건 1도 아니다. 75. 이건 1도 아니다. 이건 영식이 형 한 건데, 이게 너무 쉬운데. 영식이 형 이거. 영식이 형인데 다 피지를 않고 있어요. 아, 조금 안 되네. 70. 70, 70. 아, 성공했네. 70, 70. 70으로 할게요. 그거 가져오신다. 그거 뭐예요? 더 키워서 이제 두는 거죠. 이거 몇 kg예요? 85. 85죠, 85. 자, 한번 올려보세요. 네. 성공. 네. 성공. 성공. 나 더 할 수도 있는데? 성공, 성공. 리선이 이거 25 들었다고? 응. 이건 몇 시예요? 그럼 95예요. 95 도전. 더. 나 더 할 수 있어. 그걸로 가능해? 도전합시다. 115. 응. 성공. 115 성공. 나 더 할 수 있어.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성공 온 거 아니죠? 어, 아니야, 아니야. 115에다가. 135. 하나, 둘, 셋. 어, 충분히. 하나, 둘, 셋. 어, 충분히. 하나, 둘, 셋. 나 충분히 할 수 있어. 어, 충분히. 나 충분히 할 수 있어. 난 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. 어, 올리면 좀 위험해서. 자, 카메라 한 대 보시고. 제가 현재 몸무게를 한 번 재봅시다. 현재 몸무게가. 86. 아, 이건 안 되지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. 몇 kg죠? 66kg. 하나, 둘, 셋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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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식이 형. 병식이 형. 아, 그럼 더 무거운 사람 합시다. 인자? 안 돼. 안 돼, 오지 마. 오지 마, 씨. 여기가 이제 아파, 여기가. 아니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여기가 몽친다는 게? 할 수 있어. 너무 커, 너무 커. 괜찮아. 쟤 130밖에 안 나가. 122초. 아, 많이 빠졌네. 저기요. 아니,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? 네. 이야, 이게 무슨 일이야. 와, 이건 힘들 것 같아, 진짜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하나, 둘, 셋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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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, 밀었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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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. 우와. 우와. 밀었어, 밀었어. 우와. 우와. 밀었어, 밀었어. 우와아. 대박, 대박. 더 이상 측정 불가하네. 뭐가 없어서. 아, 진짜. 더 이상 더 큰 사람은 없어. 못 걷는 거 아니야? 네 번째 동무. 저거 한 번 더 하고 가야지. 기분 좋게. 196에 70. 열거스. 해머 숄더 프레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딱 잡고 올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?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너무 벌릴 필요 없어. 대형식이 형. 이거 가벼워라. 너무 어려운데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자 20kg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 그렇죠 좋아요. 아 영식이 형은. 이게 힘이 좋다니까. 아 좋아 뭐. 그렇지 좋았어. 시끄러. 그런데 영식이 형이 운동을 했대요. 나 몰랐는데. 학교도도 하고 막 그랬죠. 그런데 이런 몸이 그런 거 해야 돼.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. 거짓말. 아 시끄러워. 뭐라 아저씨야 또 어디야. 아저씨 왜 이래. 아저씨 장난한다 장난해. 장난한다 장난해. 다 힘든데 이거. 이거 이기면 대박인 거야. 진짜로. 진짜로. 어 이게 뭐야 뭐야 뭐야. 어 뭐야. 뭐야. 형 이거 괜찮은데. 처음에 영식이 형. 저기서 되게 꼴베이 치렀거든. 울컥했어 났어. 진짜 안 쓰러워. 대역전이 뭔가 보여주겠습니다. 대역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. 우리 하나 남은 거 이건데. 이건데 이거. 나 한 번 못 봤잖아. 나 한 번 못 봤잖아. 이거 뭐. 280. 280. 280. 해봐 해봐. 아 됐잖아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에이 씨. 나도 따라간다. 으악. 아 씨. 중실에 오셨네. 중실에 오셨네. 이게 벽인데요. 운동둠 시즌2. 뭐라고? 운동둠 시즌2. 200 성공이네 200. 끝까지 뽑아먹겠다? 320. 320? 응. 오케이 놓고 옆에 놓고. 자 준비 시작. 어. 어. 오케이. 여기. 여기. 320 콜. 아. 오케이. 여기 320 콜. 아. 하나 더. 어? 몇 시에? 340. 아. 음. 음. 왜 계시려고.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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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았어. 여기 놓고. 제끼야. 너 손 잡아 일단. 완전 대지 말고. 놨어. 밀어봐. 밀어봐. 됐어 됐어 됐어. 놨어. 밀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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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최종 레그 패스. 340. 자. 340. 경기 끝났습니다. 진짜 아깝다. 뭐가 아깝다는 거야. 야 민경이 너. 우와. 아 뿌듯한데 뿌듯해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우. 안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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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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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밀어봐. 밀어봐. 조금 욕심이 더 난다. 뭐가요? 두 배를 그냥 딱 만들어버릴 거야. 아쉽지만 여기서 끝으로. 아 네.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그동안 우리 저희 운동뚱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민경아. 뭐하는 거예요? 민경아.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. 내 무릎 꿇었다. 맞아. 무릎 꿇었어요. 열 개 더 가자. 민경아. 다른 분 섭외도 해놨어. 개혈적이었어. 맞지. 고마워. 고마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반갑습니다. 김기환 씨. 아아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마이크 테스트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김민경 씨와. 다른 분들은 운동 안 시켜요?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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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